손흥민이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천발 출전하지 않았지만 한국 대표팀은 부가프레카의 강호 트위니지를 홈에서 4대0으로 격파하며 기분 좋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나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의 재능 이강인이 후반을 지배하는 경기력으로 상대를 압도하였고 월드클래스 센터 백 김민재는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보는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였다. 수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한 달 뒤 이런 한국을 상대해야 하는 사실에 벌써부터 불안에 떨고 있다. 안녕하세요 지이튜브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팀이 만만치 않은 트위니지와의 친선 경기에서 4대0의 완승을 기록하자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반전 답답했던 흐름을 완벽히 돌려놓은 이강인 선수의 활약과 전후반 뛰어나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역습 축구를 선보인 트위니지를 꽁꽁 묶어버린 차원이 다른 수비수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극찬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3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10월 A매치 1차전 트위니지와의 경기에서 4대0의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럽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경기마다 선발 출전하며 체력적 한계에 도달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한국에 도착한 후 사흘 동안 축구화를 신어보지도 못하며 컨디션 관리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발 그에게 이번 경기만은 휴식을 주자는 반응이 점점 더 커지던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후 처음으로 팬들의 마음에 드는 결정으로 손흥민 선수를 선발 라인업에 포함시키지 않는 나름 깜짝 라인업으로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후 제일 잘한 일이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오늘 휴식을 준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튀니지는 피파리킹 29위에 최근 월드컵에 진출해 1승 1무 1패 무려 프랑스를 제압하며 돌풍을 일으킨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춘 팀이었고 북아프리카 선수들의 특유의 뛰어난 개인기와 탄탄한 피지컬, 직선적이고 빠른 역습은 역시나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쳐갔습니다. 전반전 이렇다 할 위협적인 장면 없이 계속해서 백패스만 나오며 아쉬운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된 직후부터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완벽히 달려진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자신이 만들어낸 프리킥 찬스를 직접 마무리 지으며 선제골을 기록했고 딱 2분 뒤 상대 수비 5명 사이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며 골대 구석으로 강한 왼발 수수로 두 번째 골을 그리고 코너킥 찬스에서는 김민재 선수에게 완벽한 크로스까지 D골 1허시의 미친 듯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기 직전 황의조 선수의 추가 골까지 더해 4대 역에 기분 좋은 완승을 거둔 대한민국 대표팀은 후반전 살아난 경기력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끝난 직후 잘랠 카드리 튀니지 감독은 이례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극찬하며 승리한 한국에 축하한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려운 경기였다. 무거운 결과이긴 하지만 0대4의 스코어가 선수들의 노력을 반영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국팀의 공격 라인이 돋보였다. 특히 18번 이강인이다. 개인기도 매우 뛰어나고 그는 매우 매우 빠르게 움직였다. 이런 선수가 있다면 경기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오늘 한국은 빠르고 체력이 뛰어나며 현대 축구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췄다. 사실 오늘 경기는 너무나 무거웠다. 우리가 했던 노력을 반영하진 않지만 한국은 강팀이었으며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라며 이례적으로 한국 선수들에 대한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중국에서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11월 다가오는 태국과의 경기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의 영원한 라이벌 공산당 더비 베트남과의 경기를 치렀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떠나고 스스로 몰락해버린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베트남에게 무려 63%의 점유율을 내주고 한 명이 퇴장당한 베트남을 상대로 후반전에만 두 골을 뽑아내며 2대0의 신승을 거두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계의 승리 소식을 앞다투어 전하며 동아시아 3국의 축구 연승 행진 중국은 베트남을 상대로 2대0 일본은 캐나다를 4대1 한국은 트위니지를 상대로 4대0의 완승이라는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한국은 전력의 핵심이라 평가를 받는 손흥민을 제외하고도 홈에서 아프리카의 강호 트위니지를 상대로 4골을 폭격하는 놀라운 화력으로 4대0의 완승을 거두었다. 아시안게임에서 적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압도적인 경기 내용과 결과로 아시아의 절대강자의 이미지를 공고히 한 한국이 이제는 A대표팀에서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손흥민이 빠진 경기에 한국에는 바이에르민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김민재와 한국이 자랑하는 역대급 재능 이강인이 있었다. 이강인은 아시안게임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다르게 이날 환상적인 프리킥과 기습적인 슈팅으로 멀티골을 완성시켰을 뿐 아니라 경기 내내 가장 빛나는 움직임으로 왜 그가 PSG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였다. 중국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태국을 뛰어넘고 조 2위를 기록해야 하지만 수많은 중국 축구팬들은 당장 한 달 뒤 이런 한국을 상대해야 하는 사실에 벌써부터 불안에 떨고 있다. 실제로 중국 축구팬들은 지난 아시안게임 8강전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 11월 22일 중국에서 예정되어 있는 월드컵 예선 2라운드 2차전이 벌써부터 너무나 두렵다는 반응인데요. 중국이 자랑하는 우레이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일부 중국 축구팬들은 어차피 태국을 못 넘을 것 같은데 월드컵을 보이콧하는 것이 어떠냐며 자신들의 주특기인 보이콧과 불매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축구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보면 일본은 대승을 거두었지만 수비진의 불안감이 있었다. 한국 또한 대승을 거두었지만 솔직히 운이 폭발한 경기였다. 중국팀이야말로 작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안정적인 길을 가고 있다. 자자 잘 들으세요. 튀니지는 피파랭킹 29위, 캐나다는 피파랭킹 44위, 그리고 베트남은 피파랭킹 95위입니다. 한중일 3국이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의 자존심 물에 있는 한국과 일본 어느 팀에 가도 국대에 뽑히지 못할 것 같네요. 반대로 한국과 일본 국대에 못 뽑힌 선수라도 중국 국대에 오면 그냥 따거로 모셔야 할 것 같고요. 한국과 일본은 대기권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왜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죠? 한국이랑 일본 축구 소식은 좀 보도 못하게 법으로 금지합시다. 맨날 부러워 죽겠다고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국이 월드컵 우승할 확률이랑 중국이 월드컵 진출할 확률이랑 어떤 게 더 높은가요? 지금 우리 중국 국대는 한국팀의 뒷공문이 차에 후미등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손흥민 아 저보고 공연을 하라고 저를 초청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훌륭한 공연을 보여주려고 초청하신 거군요. 한국과 일본의 피파랭킹이 30위 안으로 형성되는데 우리 국대가 80위권인 건 완전 뻥인 것 같네요. 현재 한국팀의 절대적인 핵심 존재 이강인 한국과 일본이 사방으로 칼질을 하며 상대를 격파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쩌다 휘드는 칼에 베트남이 맞아 죽자 좋아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신발 이렇게 어린 선수가 손흥민의 이 나이 시절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네. 손흥민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압도적이지는 않았다고. 우리 국대가 한국이나 일본처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자체가 없다고요. 아니 공 소유를 못하는데 무슨 축구를 합니까? 여기까지 중국 네티님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 계속해서 지니튜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중국 소심만 전해드리는 지니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니튜브였습니다.